안녕하세요 북선카페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한통 191페이지 세번째 달력부터 읽겠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엄격하여 조상의 사회신분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는 이왕께 사회계층의 변동이 부단히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신분상승경을 보면 향리가 문만이 되는거죠 문문만이 되거나 이 사람들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등등해서 새로운 피를 계속 공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문만이 되거나 그 다음에 향소부국민들 있죠 향소부국민들이 양인이 되거나 그 다음에 외고노비들 종랑 양인의 전차를 거쳐서 양인이 될 수 있는데 외고노비들은 노비도 그렇지만 솔고노비도 그렇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양인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고려오기 때는 이제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문무교차제에 입각해서 무인정권 이후죠 무인이 무인이 되기도 하고 문만이 또 문무 문만의 어떤 간지를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첨설간제나 그 다음에 동정직 등등등 해가지고 유황통관들이 이제 등장을 했죠 이런 사람들이 신진사들으로 해서 새롭게 등장을 하죠 자 이거는 고려 후기 때 얘기고 전반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시기하지만 그래도 신분상승이 이뤄졌다 이런 내용을 이제 다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 내용을 보면요 자 천민 집단의 항순 부국민들이 점차 일반 군용으로 승격하여 그 주민이 양이 되어갖고 외고노비 가운데 재산을 축적해서 신분적으로 양으로 상승하는 자가 증가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향리 출신들이 가거를 통해서 무방관리로 인지해보냐면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고려에서는 양이 이상이면 누구나 가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농민의 자재가 가거에 응시하는 경우는 극히 적었고 다만 지방 항리 자재들이 그 당시 이제 급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들은 항리 자재들은 가교와 합격하여 관리로 등용되고 그의 재능에 따라서 고위 간지고 승진하며 신진관리가 되었으나 이들은 폐쇄적인 고려 기숙사를 개방케 하는 보수적인 정치품들을 세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 뭐냐면 고려의 기숙사에 새로운 피를 부여 넣는 그런 역할을 하죠 물론 그들도 이제 몇대로 계속 간직이 그 이렇게 물려간직을 지내면 그들 또한 이제 뭐냐면 문벌 기숙사에가 되죠 문벌 기숙가문이 되지만 일단은 이제 처음 도울 때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의 신진관리도 몇 대가 계속되면 다시 기숙가문으로 행사하게 되었지만 고려의 항리세역은 언제나 중앙의 혁신적인 신지관리 공급이 되었던 것이다 자 이밖에도 고려시대는 군인에서 장교로 진급하는 배가 많았으며 일반 농민이 군인을 통해서 무반으로 출세함으로써 신분 변동의 요인이 되기도 하겠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고려는 엄격한 신분세습이 지켜졌지만 그 안에서 부단이 물론 학률적은 좀 적지만 사회계층의 변동이 일어나면서 사회발전의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돼가지고 이제 다른 교과서나 뭐 이렇게 책을 이제 뭐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뿌셈이나 이제 교과서 강독을 좀 해볼게요 자 뿌셈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제 302페이지 펴보세요 302페이지 신분제도 중에 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앞에서 제가 이제 그걸로 메꾸고 했으니까 건너뛰고요 노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노비 322페이지 자 노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사노비를 볼게요 자 사노비는 그 노비 소유지에 따라서 그래서 사노비 아 여기 좀 제목이고요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노비 소유지에 따라서 사노비, 공노비, 사운노비 세 가지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볼 게 이제 사노비를 보면요 사노비는 그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써 물건 같은 치료를 받는 존재였다 자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어 종파민, 소생의 이름과 나이 전례의 병발, 노초나 빈부의 양천이 파악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노비는 이름만 있을 뿐 성은 없었으며 국가에 대한 공역의 의무도 없었다 자 양인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몸을 팔아 사노비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불법으로 이긴 하지만 암랑 그러니까 암랑위천이라고 하죠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노비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자 노비가 되면 신분은 원칙적으로 세습되었다 자 신분 기속과 관련해 통상 적용된 원칙은 일천직천이다 자 이거는 이제 충룡왕 때 그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였다고 보는데 그 당시 이제 충룡왕 때는 원나라 간섭기잖아요 그래서 원나라를 비롯한 중국에서는 세전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부모님의 신분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없이 그 한 대에서만 노비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정복이 있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매매를 통해서 노비를 뭐냐 공급받거나 전쟁 폰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이에 반해서는 이제 우리 고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습제를 계속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나라는 중국의 어떤 그 풍속에 따라서 그 당시 충룡왕 때 이 일천직천 그러니까 세전법을 폐지해라 이렇게 이제 압력을 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충룡왕이 이제 원나라의 그 압력에 맞서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에 보면 우리는 예전부터 한쪽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노비일 경우에는 그 자식 또는 노비입니다 하면서 방박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충룡왕 시기 때 물론 충룡왕 때는 꼭 아니지만 그 부분 때 그 시기 때 일천직천제가 실시됐구나 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정종 때는 이제 노비 종무법 천자수무법을 실시했지만 이제는 충룡왕 때는 일천직천을 실시했다 근데 뭐 그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양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노비일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천직천이나 천자수무법이나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일천직천 때였다 그래서 부모 가운데 한쪽이 노비라면 그 소생이 노비가 되었다 그런 거죠 자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천자수무법에 따라서 어미의 소유주로 기속되는데 어미가 양인이면 아비의 소유주로 기속되었다 자 여기 이제 천자수무법 앞에서 얘기를 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종무법이라고 해서 신분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소유권이라고 해서 어머니 쪽의 주인에게 노비의 자식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비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건너뛰게요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노비는 솔구노비하고 외부노비도 분류돼요 솔구노비는 이제 주인하고 같이 사는 노비고 외부노비는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인의 토지를 경작하는 노비죠 대신에 신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존재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구노비의 역할이 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결혼조차 하지 못했다 결혼하더라도 매매상속, 중요 등을 부모, 형제, 처자가 각각 흩어져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솔구노비들이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거는 결혼을 상대적으로 안 했다는 거지 결혼하는 것도 상당히 많았어요 외고노비보다는 경험빈도가 좀 낮았다는 뿐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결혼을 또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비가 노비끼리 결혼하면 그 자식들은 또 노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비를 증여하기 위한 학대하기 위해서 결혼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외고노비에 비해서는 결혼이 별로 적었다 결혼율이 낮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법적으로는 재산에 대한 주체적 권리가 인정됐지만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고조시대는 이제 조동시대는 이 노비들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는 솔구노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축적 기회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외고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떨어지면서 주인의 간섭이나 사역을 받을 기회가 적었는데 대부분 농경에 참여했는데 대개 주인의 소유의 토지를 경적했으며 이 토지 소유의 2분의 1을 지대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목으로 할 수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재활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외고노비는 그 당시 작게재라는 형태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제가 농장 갈 때 좀 얘기할 텐데 조선전기 때까지 전까지는 작게재가 일반적인 형태였어요 그래서 작게재는 뭐냐 하면 일단은 이제 농장이 있으면 여기 크게 이제 보면 주인의 직영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게재가 있고 여기 사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하는 농민들은 대개 외고노비들이나 아니면 예송농민들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들은 이제 사경지 같은 경우에는 100% 작게를 얻고요 거기에서 생산된 거는 작게지는 아마 이게 이제 여기에 소출의 2분의 1의 작게재에 관련된 내용인데 지대의 2분의 1을 냈는 거 직영지는 주인이 다 밟혀서는 갔죠 그 노비들은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구조로 이제 배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작게재 같은 경우에는 노비들이나 예송농민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 당시 조선정기까지 고려에서 조선정기까지 암락위천이라는 암락위천이라는 형태가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변적반수제라는 거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변적반수제는 50%를 지대로 낳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작게재 안에서 작게재의 2분의 1이고요 이 변적반수제는 고려 후기 때 등장해요 고려 후기 때 그리고 이제 언제 1바라 되냐면 16세기 후반 때 가서 1바라 돼요 그래서 이거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뒤에 다시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족원에 대한 처분권이 주인이 있었지만 솔고노비보다는 유리해서 현실적으로 가정을 다수나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산축적에서도 솔고노비보다 유리해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주체제 권리가 인정되고 실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래야 노비 가운데 처지가 가장 높아 1번 양인 전후에 건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들은 이제 만약 재산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돈을 통해서 신분을 양인으로 이렇게 이제 상승할 수 있었죠 그리고 노비 중에서도 조선이나 고려시대의 노비 중에서도 재산을 많이 축적해갖고 자기가 노비인데 불구하고 노비를 또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구라고 해요 중구 중구라는 것은 겹쳐있다는 거죠 구는 노비를 지칭할 때 인이라고 하지 않고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비가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제 잘나가는 노비들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공노비를 보죠 공노비는 이제 국가기관에 속한 노비죠 자 공노비는 이제 그 전쟁 고루에 연원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반역이나 적진을 투항하거나 이적, 배신을 해갖고 적에 간첩죄를 하거나 등 중단 범죄를 저질러 당사자나 그 가족이 간몰되었음을 발생한다 간몰이라는 건 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몰수를 해갖고 노비가 되는 경우가 심지어는 이제 자기가 사노비였다가 자기 주인이 반역을 해갖고 노비신문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그 주인의 노비들, 사노비들이 간몸당해서 공노비로 승적이 되는 거죠 승적이라 좀 그렇지만 뭐냐면 이렇게 신문이 바뀌게 되는데 상대적 공노비가 이제 뭐냐면 사노비보다 더 뭐냐면 대우가 좋았거든요 지위가 좀 더 상승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공노비는 값이 정해지지 않았고 매매 대상도 되지 않았다 간혹 사급의 대상이 됐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공신한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전쟁포로나 간몰된 사노비의 출신이 공노비에 한정됐다 그래서 사급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한정된 거야 전쟁의 포로나 간몰된 사노비의 경우에 원래 출신이 사노비이기 때문에 대신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견후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국가의 배려로 언어령도 가능했다 자, 공노비는 독자적인 격리를 가지고 가게를 꾸려나올 수 있었고요 재산 소유를 하면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되었다 자, 이러한 점에서 공노비는 사노비에 비해서 높은 신분을 라고 할 수 있다 공노비는 공영노비하고 외거노비도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 주의할 것은 공노비는 솔고노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공영노비라고 하지만 여기 둘이 외거노비야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공영노비는 간청에서 좀 가까운 데 살면서 간청에 일을 하는 노비들 공영노비라고 하는 거고 외거노비는 간청에 상관없이 근처든 멀리든 상관없이 간청에 출근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간청에서 받은 토지 등등을 견적해서 그 중에 일부 생산물을 갖다 바치는 거죠 신공을 하는 거죠 이걸 외거노비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때는 공영노비를 이병노비라고 했고요 외거노비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낙공노비라고 했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영노비를 볼게요 자, 공영노비는 가나에서 주도 사형을 맡았다 여러가지 잠심으로는 이제 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세부터 노동료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50세기, 59세까지 계속됐으며 60세가 되면 실제로 부담에 벗어날 수 있었다 대가로 일정한 금리를 받았으며 그것으로 독자적인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자, 외거노비는 토지를 경제했고 지대를 납부하였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노비 공을 납부한 듯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 노비가 이제 공을 납부한 건 여러가지 노비의 신분으로서 뭐냐면 그에 대한 신분적 대가를 납부하는 천혁을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혁으로서 그 뭐랄까요 신공을 납부했다? 네 그 일정한 생산물을 뭐냐면 매년마다 신공으로 납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공노비 전체에서는 공용노비보단 외거노비가 다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외거노비들은 자기 토지를 소유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쵸 그다음에 남의 토지를 또 경작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장론이 되죠 그러면 지대를 이제 갖다 바치거나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국가기관에 이제 그 대해서는 또 자기의 일부분 생산물의 일부분을 신공으로 납부하는 그런 이제 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산업이나 공노비나 외거노비들은 굳이 뭐 자기 주인이나 자기 소소의 간청 부근에 살 필요 없어요 먼데 사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서울에 살아도 외거노비들은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냥 거제 상관없이 일정하게 신공만 갖다 바치면 그 뭐냐면 노비노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뭐 이렇게 보고 있고 사원노비를 보죠 자, 사원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 4차에서 소유된 노비를 얘기하죠 자, 사원노비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사원노비는 다양한 계기로 위해서 상승되었다 국가 공노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를 신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사원이 국가의 양민을 노비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왜냐하면 사원이 이제 사원전이라고 해서 막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경쟁할 수 있는 농민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암락 2천 원을 해갖고 노비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사원노비는 공노비도 아니고 사노비도 아닌 걸로 분류된다 근데 책마다 이건 좀 다른 수 있지만 이 사원노비를 사노비로 분류하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노비의 사원에 대한 지급 부담은 다른 노비보다 커요 공노비나 사노비보다는 처지가 나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원노비의 종류는 사사노비, 법성노비, 사원노비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사사노비는 사원 자체에서 소유한 노비고 법성노비는 개인이 뭐냐면 가진 거예요 사원노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사사노비는 소유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사원이고요 법성노비는 승려 개인의 법속이 소유의 주체고 사원노비도 소유의 주체가 개인 승리였다 사원노비의 주임무는 사원의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아니었다 수조지를 받는 경우 소유자가 경작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원노비를 경작할 수 없었다 사원이 소유한 토지의 경작에는 노비가 부분적으로 참여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사원노비의 핵심적인 기능은 사령가, 지사였다 주의는 이제 신청을 마련하거나 자격을 동원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사원노비 중 일부는 경작노비가 있지만 요게 뭐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데 이것도 이제 학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 여기서 말하는 건 사령이라는 건 일을 시키면 이제 명령을 수행하거나 신분을 하거나 이런 것들 또는 신청은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사원에 필요한 반찬이나 식량 같은 것들을 마련하거나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뭐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드레일 같은 거죠 사원에 있는 뭐 빨래를 하거나 바느질 하거나 그런 것들 하는데 아마 이제 여자 노비들이 이제 주로 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고려오기 때 탈법적인 방식으로 양인의 노비도삼룬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이에 노비 탈점을 바우자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가운데 이제 14세기 전반에 실시한 사건 노비 몰수 사건이다 사건 노비는 아래사람부터 선물 받은 노비 투탁해온 노비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양민들이 그 자기를 이제 뭐냐면 주인에게 자기를 이제 뭐냐면 노비 신분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자에게 뭐냐면 기부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냐면 먹고는 살 수 있거든요 세금도 안 내고 자 이런 노비들 얘기한고요 사왕이 하산 노비 매매를 통해 사들인 노비 네 종류를 말한다 이 사건 노비는 당시 심각한 노비 문제를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노비에 대한 몰수는 충성왕 때 전황의 측근색을 약화시키고 아울려 노비 탈점을 파열을 극복하고자 실시했다 충성왕 때 사건 노비에 몰수 사건이 나왔는데 충성왕 입장에 입장할 때는 이런 노비들을 몰수를 해가지고 전황의 충령왕 때의 측근색을 약화시키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자 이 충성왕 때의 개혁 같은 경우에는 전황 때 충령왕 때의 측근색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개혁의 목적도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는데 자 충혜왕 때의 후 4년에도 충혜왕 후 4년은 뭐냐면 충혜왕이 이제 이 사람은 폭권이 유명한데 그 아버지가 이제 뭐냐면 충무각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충혜왕이 한 번 직위하고 나서 또 회의되다가 그 아버지가 직위했다가 또 이제 두 번 직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직위한 후에 4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건 노비 몰수 조치가 있었다 자 이런 조치는 국왕이나 왕실 자체가 노비 탈점의 수혜자인 상황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사건의 충혜왕 자체가 자기가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 탈점해가지고 뭐 이익을 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국왕의 이러한 조치 외에도 창리번의도금이나 전민변중도감이나 기구를 설치하여 노비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본요말까지 노비 문제가 오히려 심각해졌다 이런 기관들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로 이제 검은세족들이 빼앗은 토지들이나 아니면 강제로 양민호 만드는 사람들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아니면 원래 신분 양민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충혜왕 사례도 볼 수 있듯이 사건 노비 자체가 자기 국가 소유 노비를 만드는 거잖아요 왕실 소유 자체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해도 그렇게 벌을 뭐냐면 도움이 못됐다 국가 자체가 왕 자체가 그렇게 노비를 소유하는 경우도 많고 탈점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문맥상 볼 때요 자 그 다음에 양숙척 같은 경우에 있는데 양숙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 때 어떤 계층하고 이제 백정이죠 백정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백정은 그 당시 이제 세종이 이 양숙척을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일반 백성대 친구인 백정이라는 친구를 줬지만 실제 정착은 못하고 그래서 또 이 이후에는 이제 또 이 백정 자체가 천안맞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고려시대는 이 백정을 예전에는 양숙척이라고 했어요 조선시대 때 세종 이후 백정이라고 했고요 자 이 고려시대 때 양숙척은 조선시대 백정의 역하고 똑같아요 네 고려시대 때 유기그룹을 만들거나 도산업에 종사하면서 강대의 노릇을 노릇을 하는 특수층은 양숙척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강대라는 것은 이제 재인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인은 이제 뭐냐 양숙척의 범위를 두냐 아니냐 가지고는 좀 학자간의 의견이 있긴 있어요 자 이 양숙척은 후백제의 후손이나 설명하는 자료도 있지만 사실과 다르고요 아마 이제 제 뉴욕학설이 이건데 여진족이나 거란족의 후손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기부하거나 항복하거나 할 때 그 후손들이 뭐냐면 양숙척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양숙척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또로가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부역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고려국가에도 이들은 국민이 위의 존재로 인식되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가 남에게 소유되거나 팔리는 존재가 아니므로 이 점에서는 같은 천민이었던 노비하고 신분적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천대받았던 이들은 외척시 적의 항도구시를 하는 예도 있었고 외구에 침입이 있을 때 외구로 가정해요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뒷날 백정의 선고자라고 선고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노비아 양숙척은 사회적 위치가 가장 낮았다 국가에서도 이들의 신분을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그러나 무인정권기에 들어오면서 통제가 이한되기 시작해요 노비아 소생이 집정의 지위까지 오르기도 했고 실력자가 등장하겠다 그래서 이제 무인정권 시기 때 하금부사 출신들이 무인들이 쿠데타의 통일을 이익했잖아요 그 안에서 또 뭐냐면 이민 같은 집정자가 등장했죠 이민은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사원노비 출신이야 아버지는 소금장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민도 신분적으로 노비겠죠 하여튼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노비 신분으로서 강계에 진출하러 하락한 이유는 원가습기 때 더욱 많아졌다 반대로 양인농민이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게 암락위천이죠 이 표현 좀 정확히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기출 지문에 그래서 양인을 압박해서 천민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당시 농장재를 운영하는데 노동력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려문에 양천이 뒤섞이는 사태가 빈번했으며 조선은 되도록 양인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신분제를 정리했다 자 사원노비는 조선의 태중과 세중 때 협파되어 복노비의 편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사원노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약간 이제 큰 사태가 보면 사원노비가 있긴 했지만 그 고려시대에 비해서 그 수가 아주 극히 미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어디를 또 보시냐면요 후생 332페이지 좀 보세요 가족 제도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여기 이제 한 통에서는 이 가족 제도 관련된 형태는 나오지 않아서 가족 제도나 혼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이제 이걸 볼게요 대개 이제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16세기까지는 이 가족 제도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17세기 이제 조선 후기에 넘어서 이게 바뀌게 되죠 성략적 가치관이 사회일반화 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이 부분을 좀 약간 설명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을 좀 보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쌍계적 양측적 혈등관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부계나 모계 이런 것들이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계속 이어가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성략적 가치관은 정치 인형으로서만 작용됐지 생활 윤리나 이런 데는 완전히 파고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자 이런 쌍계적 혈통관념에 입각해서 남기 여가온이 이제 계속 이어졌죠 남기 여가온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죠 이거 장가 간다고 보죠 장가 장인 집에 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계적 혈통관념에 바탕으로 이제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분분상승이 이뤄지죠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다 그래서 똑같이 나눠간다 똑같이 나눠가지면 당연히 윤회봉사 제사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권리만큼 주어진 의무도 했다 심지어는 외손이 자기 외할아버지를 제사 지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외손 봉사라고 하죠 자 근데 17세기 이후부터는 바뀌죠 요게 이제 임진완이나 병장원에서 신분지수가 무너지니까 그 당시 지배층들은 성략적 지배지수를 성략적 가치관을 이제 확산시켜갖고 이런 무너진 신분지수를 바로잡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엄격하게 성략적 가치관을 이제 사회의 일반에 뭐냐면 실시하게 성략적 가치관이 널리 일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쌍계절혈동관념에서 부계절혈동관념으로 바뀌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경험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친형제도죠 친형제도 친형제도라는 것은 중국에서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 친형제도는 이제 중국에 있는 제도고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16세기 때부터 조금씩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때 17세기 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돼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전에 남기요가원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친형은 아니고요 반친형이라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결혼은 어디에서 하죠? 신분집에서 하죠 신분집에서 하서 하룻밤 잔 다음에 신분을 데리고 오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부계열통관념이 강해지니까 종전의 군분상속에서 적장자 우송상속으로 바뀌고요 적장자는 상당히 많이 받고 나머지 이제 아들이나 딸들은 적게 받는 거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적장자 우송상속이니까 당연히 장자가 제사를 진행되는 거죠 많이 받을 만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런 경험 풍속 때문에 사회영상도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예전에 이제 남기요가 온 때는 조선 전기 때까지죠 이성 작고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여자집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애를 낳고 애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계속 집안에서 여자집에서 노동력을 재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성이 아니라 남자가 있고 아들들 딸들은 다 이제 뭐냐면 부성을 아버지성을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성들이 서로 작고하는 촌이 있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친형제도 이후에는 동송촌 형성대 그래서 이제 양반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외부에서 좋은 며느리제 여부는 다 뭐냐면 똑같은 성향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들이 등장하죠 이때 군분상속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예 왜냐하면 땅이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부자가 3대 간을 망한다는 이유가 물론 이제 흥청망쳐 쓰는 것도 있어서 망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군분상속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적장자 우승상속은 몰빵을 해주니까 당연히 만석군은 계속 만석군은 남은 적 이 적장자가 계속 이어지니까 대주주들이 등장했다 근데 이런 상속과 결혼제도 변화 내용이 그는 17세기 전후로 이렇게 바뀌어졌다 요거 예전에 한 번 어 시험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여기 읽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풀셈으로 들어가서 가족 형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고요시대 때는 가족은 단원부부나 이혼자녀들로 이루어진 그 가족부분이 기본적인 단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부 1처제 아래서 그게 뭐냐면 2, 3명 정도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인에서 6인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학대 가족도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뒤에 넘어가서 이제 혼인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제 달력부터 볼게요 자 근친혼 내지는 동성혼이 완전히 금기되지 않았다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조선시대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야 예 고려시대까지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완전히 금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실 안에서도 근친혼을 행해졌고 그 다음에 같은 성기도 또 혼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조선시대에 들으면서 완전히 금지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고려정계는 근친혼을 금기시하는 법제가 설립됐지만 실제로 3천 정도 범위 안에서 혼인을 금했다 12세기 중반에는 북에만 6천이 확장됐고 고려후계는 이성 6천 간의 혼인에 금하는 주장식이 있지만 실제 정서는 혈형 관계를 부근하지 않고 다만 6천을 경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게 겪었다 자 개통을 차별하지 않는 혈형이식 때문에 근혼 부미가 대칭구조가 된 것이며 6천 이내에 신촌 의식이 말면 그 부분에 6천을 설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고려 초기까지는 뭐냐면 삼촌이면 거의 뭐냐면 자기 삼촌하고 조카도 결혼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고려 왕시에서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완전히 금친이죠 그래서 이제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초창기 때 뭐냐면 고려 왕시는 자손이 벌려오는 거예요 금친혼이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현종 때부터는 좀 바뀌었죠 그래갖고 예전에는 왕식끼리만 결혼했는데 자손이 없다 보니까 그걸 파고 이성기족들을 받아들여요 현종 때부터 그래서 현종 때부터는 자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게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6천 간의 혼인만 금지하는 범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이 시기 때의 손손 대리사이나 남기여가의 정통이 강했다 그래서 이 남기여가는 풍습으로 사이가 처가에 기대어 사는 경우보다 많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대리사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혼인 후 처가에서 생활이 얼마 지난 후에 처가에서 처의 노부물을 분류하는 거나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부가로 옮겨온 남편의 노부물을 분류하여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애가 자란 후에까지는 처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남편 집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동력을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성의 노동력을 그 대가로써 일정 기간 동안 여자 집에 가서 일을 해주거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노동력을 제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이거는 고려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쭉 이어줬던 정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솔선호 풍습은 대의사회제 풍습인데 당시 지배층을 막론하고 행해졌다 지배층과 하층을 막론하고 행해졌다 일부일처제의 혼인이 법제화되었다 그 원칙 속에는 부여한 지배층 중심으로 사회일각의 추첩이 종종 행해졌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도 원칙은 일부일처제지만 있는 사람들은 뭐 추첩을 했다 지금도 뭐 그렇죠 국왕의 경우에는 여러 명이 후비를 둬서 다처제를 했다 이게 좀 눈여울게 국왕 같은 게 일부 다처제야 그러니까 이제 법제적으로는 일부일처제지만 예의적으로는 국왕이면 일부 다처제야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손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거죠 왕실을 이제 보호하고 예 그런 면에서 예의적으로 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조선시대 때는 일부일처제거든요 조선시대 왕도 일부일처제죠 처하고 첩을 구분시켰어 근데 얘네들은 다처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이 동등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자손들도 당연히 적세 구분이 없겠죠 동등한 거야 어 그래서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일부일처 다처는 처와 첩의 자식이 구별이 돼가지고 서자나 적자가 차이 됐는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죠 무조건 부인은 다 동일한 거고 그 자식도 동일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자라는 개념도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뭐냐면 첩의 자식 그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이하의 아들은 다 서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였던 거죠 네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다처제 양사가 보였으며 지배처의 공의 다처제는 고려후기에 여러 확인된다 그래서 이 고려후기 때 이제 다처 첩이 아니에요 다처는 고려후기 때 확인된다 이건 아마 원나라에 영향을 받아서 일부 행해졌지만 법제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이제 박유라는 사람이 여러 명의 부인을 두자고 상소를 올렸어요 고려후기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소를 그 소문을 듣고 그 당시 부인들이 박유 지나갈 때마다 욕을 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원나라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제 했고 그 당시 또 전쟁 중이 전쟁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남자가 많이 부족했어요 그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식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고려는 왕실을 제외하고는 일부 1차제가 법제적이고요 법제적인 그 혼인제도고 그리고 실적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추첩이나 그 다음에 고려후기 때 다쳤죄가 종종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1차제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양기여경 제도 안에서는 부인집에서 같이 사니까 부인집에서 사는 동안은 처벌 줄 수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자 뭐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혼인은 사회신분적인 측면에서 신분계급 내원 그러니까 동세국이라고 하죠 같은 신분기를 했고 노비는 노비끼리 이제 혼인한 것은 원칙이었지만 양천교육동의 자식도 노비신분이 되는 일천직천의 구정을 감수했다 그 다음에 호장이나 부호장이 배출하는 고향리층에서는 지방에서 상층계급 내원의 대원 단위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대로 중앙고관을 배출했던 문벌층도 왕신을 포함해서 하나의 계급 내원 단위로 형성하면서 하위기층이나 혼인한을 꺼렸다 이런 것들 서로 간의 통호권이 형성되면서 문벌기종이나 건물세족들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견원연령 관련된 내용인간이 건너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력을 볼게요 자 여기 고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양측적 그 칭속관계겠죠 모계나 부계가 동시에 중요시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계와 부계가 동시에 뭐냐면 강조하는 쌍계적 혈통관계 양측적 칭속관계 칭속관계 개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군분상속도 되고요 그러니까 모계와 부계가 동일하니까 이게 이제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아들딸도 구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상 군분상속이 되는 거고 요게 영향을 받아서 이제 윤회봉사도 된다 그 여자들도 이제 뭐냐면 재산상속에 있어서 뭐냐면 군분상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들딸 구분 없이 첫째 둘째 구분 없이 그 당시 첩이나 이런 첩이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적자 서자 이런 구분들이 없다 보니까 다 똑같이 자식이면 군분상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는데 자 가계 유지에 중요한 계기가 하나가 상속이다 상속의 대상은 노비와 전토가 중심이다 노비의 경우에는 자녀간의 군분상속이고 남녀 군분상속이란 점에서 중국보다 고려사회가 훨씬 비부계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자에게 땅을 주긴 하는데 노비를 주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남자 형제보다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아들보다 많지는 않아요 자 사적 토지의 소유 원리상 민전의 상속은 상속자와 피상속자라는 사사로이 결정되기 때문에 문계로 작성한다 그래서 이 문계라는 건 일종의 그 당시에 토지 문서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 문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국가가 공인하는 그 토지 문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마을 단위로 인정하는 그런 문서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녀 간의 군분은 관리였다 다만 군분의 원칙이 왜 분할되더라도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거기에서 미미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냐면 군분 상속의 원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자 그런데 이제 다만 해가지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수조지를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조지 보통 고려시대 때 가전을 지급받잖아요 전시가 체제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가전을 했는데 이 가전은 그게 뭐냐면 죽은 후에 아니면 퇴직 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직업이 자선들에게 세습이 되잖아 그러면 이 수조지도 이제 뭐냐면 세습이 되는데 이 수조지는 군분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직업의 반대급으로 이게 주어진 게 수조지니까 직업을 이렇게 군분하지 않는 이상은 수조지도 군분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 단독 상속을 해야 돼요 수조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보면요 국가가 분급한 수조지는 원칙적으로 직업 공사에 대한 대가이므로 민전 상속과 근본적으로 단술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토지를 연립한 자손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를 거듭해요 대타적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 그래서 연립이라는 걸 그걸 이어받을 수 있는 자손이 있으면 한 명이더만 뭐냐면 상속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걸 영업전이라고 하는데 영업전이란 뭐냐면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간직의 대가로 수조지를 받았지만 이 간직이 이제 계속 뭐냐면 직역이죠 직역이 계속 세습화되면서 막 3대 4대 가면 그 지역의 수조지가 그 집안의 가문의 땅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가산하라고 얘기하죠 자 그럴 경우에 이걸 영업전이라고 영업전 근데 이 영업전 자체는 이게 뭐냐면 앞에서 직역을 이제 반대국부를 하기 때문에 어 이게 그 영업전을 받을 순서가 있어 이걸 정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적자 적손 동모제 서손 여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적자 적손 뭐 적자는 아들 뭐 손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이복동생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쭉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손까지가 마지막 순서죠 그래서 이 수조지는 적장자 단독 전수였다고 이해를 한다 그래서 소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통이니까 구문상승을 하는 거고 수조지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반대국부하는데 직역이 나눌 수가 없으니까 수조지도 뭐냐면 나눠질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통해서 뭐냐면 상승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의 지위를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때 고려시대 때 16세기 전반 때 여성들하고 17세기 조성기 때 여성들의 지위를 차이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보유시계는 부계촌 못지않게 보계나 처계촌도 가까웠고 양측적 헐통관념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도 아들 못지않은 존재일 수 있었다 딸에 대해서는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이 적었으며 아들과 딸을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 여성의 지위도 중국이나 조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수절이 강조되지 않았으며 재혼에 대해서 어떤 지위도 없었다 재혼할 때도 자식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10년 유복자를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자식 등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되어 여성의 재혼은 실제적으로 쉽지 않았다 자 이혼 규정이 차별적이어서 실제 발생한 이유는 대부분 남자의 기처가 많아서 여성에게 불리했다 남자가 이제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일방적 통거죠 그 경우에 이혼이 강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성의 이제 가족 내 역할을 보면 여성은 이제 혼인 전에 부모에게 혼인 뒤에는 시부모에게 호도했다 남기 여간의 혼속으로 혼인 뒤에는 친정 부모를 모시고 호도를 다하는 사례도 보인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공격하는 등 내조를 다했으며 자녀 양과 교육도 심을 기울었다 그리고 이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집안의 노비나 토지를 관리하는 것도 여성의 모기였다 여성의 모기였다 자 이런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혼제가 비교육 개방적이었다 이런 내용도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가족제도의 상속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관련돼서 미래인 교과서 내용을 찾아서 좀 볼게요 8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록을 보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이렇게 했는데 고려시대에 보면 이제 그 박유가 첩 제도를 두자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듣고 뭐냐면 첩을 두자고 요청한 바로 자가 바로 저 빌어먹을 놈의 늘분이라며 손가락질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09년 개정교과서에 나와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5년 개정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 좀 볼게요 자 처벌 듣는 것을 허용하자는 박유의 주장은 원래 원회를 보내는 공룰을 주이자는 의도가 있는 것 보인다 그래서 그렇지만 왜냐면 처벌을 두면 이제 공룰수는 이제 주일 수 있잖아요 그거도 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그 당시 전쟁 중에 많은 남자들이 죽다 보니까 네 뭐냐면 일부 다처제 형식은 이제 하자 그래서 처벌을 이렇게 주자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성들은 이를 일부 다처제 시시로 받아들여 크게 반발했다 그럼 일부 다처제는 여성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아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엄밀음을 하면 처벌하고 처벌 다르죠 처벌은 이제 뭐냐면 세컨드 개념이고 처라는 것은 이제 동등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별 의미 없이 이제 쓰인 것 같아 근데 이제 일부 다처제는 이제 원나라 때 이제 영향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 그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료수를 줄이고 남자가 부족하니까 받아들이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배에서도 균등 상승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호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그 아들딸 구분 없이 나이수로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조선 정기까지 계속 지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녀 소생 장녀 소생의 남편 즉 사이 처갓집이 호적에 들어가는 경우 왔다 그 외손자라든지 사이가 호적에 들어가요 이성 이성들이 자기 동성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성도 같이 기록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아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교과서 잠깐 이렇게 본관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적어놨는데 날림금씩 적어가지고 139페이지 고려시대에는 본관제라는 것들이 있었죠 그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113페이지다 제가 잠 못 적었어요 자 여기 보면 고려인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 본관제 보면요 자 고려시대에는 사람들에게 특정 지역을 본관으로 정해주어 그곳에 거주하게 하였다 자 이에 따라 거주지인 본관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서 남경사 다인촌소 사람 등을 불렸다 그래서 본관만 알면 이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때는 그래서 본관은 대개 사람들이 당시 살고 있던 고을 정했는데 왕이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본관이 일반 군현인지 항소부고기인지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랐다 자 이처럼 고려시대 사람들은 본관에 매여있었기 때문에 거주지의 이중이 제한받았는데 사실상 각오의 학교가거나 군인이 되는 경우를 빼놓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중하기 어렵다 각오의 학교가 또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개경화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농민 농민 항쟁기에 많이 나타난 유망 그렇기 때문에 농민 항쟁기에 많이 나타난 유망민이란 본관을 떠난 농민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제 유민이란 의미는 본관을 떠난 농민을 의미한 거야 근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이제 초기 때만 그런 거고요 나중에 보면 12세기 13세기 넘어가면 이제 유민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고려 후기 때는 본관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원하면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공간에 벗어나서 많은 성들이 형성돼요 자기가 원래 본관 성을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성을 얻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가면 공간이라는 것이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조상이 거기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민양 박치면 내 조상이 민양의 예전에 사왔다 그 정도의 의미야 그래서 의미가 나중에 바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이때 향도하고 매양비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항리들이 이제 향도를 이끄면서 매양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려시대에는 항나무를 땅속에 묻으면 위기에 처했을 때 미륵불이 나타나 구원해주기를 기원하는 불교 신앙 활동이 있었고 향도, 이 향도는 매양행사에서 나온 거죠 신라 때부터 이제 했다고 보고 있어요 향도는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 것으로 향나무를 땅속에 묻는 활동 즉 매양 활동을 함께 참여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향도는 향나무를 묻는 곳에 비석을 세우는데 이걸 매양비라고 했고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온 게 사천 흥상인 매양비가 있죠 고려시대의 매양비는 고성, 정주, 사천 등 주로 해안 지방이 발견되었다 자 이처럼 매양비가 해안 지방을 많이 세워진 것은 외구와 같은 외적의 침탈이 많은 것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매양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베르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개방적인 신분사회를 뜻하는 내용 그 개방적인 개방적인 사회 아니 말 잘했네 신분상성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97페이지 표군요 이게 페이지 수가 잘못했나 개방적인 사회로서 신분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때 개방적인 사회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전시대보다 좀 개방적이었다는 거 아직까지는 폐쇄적인 신분사회는 유지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개방적이었다 그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두 번째 볼게요 자 고려 강조 때 노비양고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노비가 양민이 되었고 가거제가 시행되면서 신진인사가 전개에 등장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다 자 지방고족 출신의 자재들은 가거를 통해 벼슬 나가 신진관료가 됨으로써 귀족의 대열에 들기도 했다 자 군인들도 전공을 세워서 고위 무관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무신 집권기에 합치민들이 신분해방운동을 빈번하게 일어났고 대몽황제에 거치면서 향소 부국민들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그러나 일반 군현의 주민들이 반란을 느끼며 집단으로 처벌하여 군현을 부국으로 강등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양민 백전과 비슷하게 독립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외고 노비는 주인의 노지 토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토지도 소작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모아서 주인에게 바치고 양민을 해방될 수 있었다 그렇게 했고 그 밑에 이제 고조의 신분 변동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조의 신분제도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책과 시설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한통 192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고려시대 때 국민은 거의 대부분 농민이었다 농민의 생활은 대체로 가난했다 토지가 청박하고 생산이 적었을 뿐 아니라 농민에 대한 국가의 수치가 가중됐기 때문이다 농민은 사유주의 민전에서 10분의 1의 전세를 낼 수 뿐 아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0분의 1은 전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죠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고요 소장농일 경우에는 공전에서 수상의 4분의 1 사전에서는 2분의 1의 높은 조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해서 이제 있는데 조세라는 개념보다는 요건 소장농일 경우에는 지세가 아니라 조세는 지세잖아요 지대라는 개념이 낫겠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땅을 빌린 데 건 내는 거니까 공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이게 이제 상당히 공전은 뭐냐면 약간 비옥도가 떨어지는 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도 상당히 뭐냐면 부담이 컸다고 그래요 그렇게 있고 그래서 4전은 2분의 1인데 이게 아마 우리가 알리는 작개제에서 2분의 1이든지 아니면 고전 후기 때 등장한 변적 반수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까 치매에 말한 것처럼 이게 상당히 복잡해요 하여튼 넘어가고 그러나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관리들의 불법적인 가염주구였다 농민들은 양반 관리나 항리들에 의해서 가혹한 수탈 대상이 되었고 기족이나 권력가들에게 토지를 빼앗긴 경우가 많았다 이제 농민들은 자기의 민전을 잃고 타인의 토지를 견적하는 전호록 전락하거나 고향을 떠나 유민화되는 거죠 공관을 떠나서 유민화하는 형상이 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농민의 몰락은 유교 정치 이념에서 위민정치의 어긋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 그것은 고려왕조의 경제적 기반인 농업생산을 위해 성립되었으므로 농민의 토지 이탈은 국가의 수치의 세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래서 이제 따라서 고려는 건농정책을 써서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 생활을 안정을 동무했다 성종 때는 원고단 원고단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고려 같은 경우는 내재의 외양체제를 취하기 때문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거는 중요한 한계만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려는 계속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 라는 거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상대적으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왜냐면 자칭 제후국이잖아요 그렇다보니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이 원고단이 만들어진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무개혁 때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그때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항제로 침임하고 나서 원고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의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는 뭐냐면 계속 지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원고에서는 기국의 예를 이제 했고 왕이 적전 그러니까 왕이 이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신이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사에 모범을 보이고 사직을 세워 사직이란 말은 뭐냐 사라는 것은 토리신이에요 그리고 직이란은 공무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난화 때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직을 세워서 기국과 오고 계시는 제사를 지냈다 이런 것도 다 건농정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직은 이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보통 종료 사직할 때는 국간을 의미하죠 국간 사직을 보존하셔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의미와 다르게 이제 뭐냐면 국가의 어떤 의미할 때 대명사로 쓰였는데 원래 사직이 있어갖고 거기에서 이제 보통 공무신이나 그 지역의 토지신가 제사를 지냈다 주난화 때부터 이제 이어진 제사인데 그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사직당 세우는 것이 고려나 조선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려는 농민을 보호하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다 국가는 기족들의 토지경본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이 토지로부터 이탈하거나 건세가 노비를 전락하려고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성종은 백성을 사역하는 데 때를 가져야 한다고 하여 지방관들이 영원을 내리고 농기에는 농민들의 자격을 동원하지 못하겠다 성종 때 뿐만 아니라 고려나 조선시대는 고려나 조선시대는 농봉국가이기 때문에 농업국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내용들은 이제 있으니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뒤에 좀 넘어갈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갔는데 자 그 다음 달락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합폐제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이 합폐제도는 시험문제에 요번에도 나왔죠 고려시대 합폐제도 관련된 상당히 중요해 두세 번 나온 것 같아 요 부분이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려나 합폐를 만들어 유통의 편리에 도모코자 했다 그래서 고려의 합폐는 물품합폐, 금속합폐 두 가지가 있는데 물품합폐는 배와 쌀이지만 쌀에 비해서 배가 운반하기 쉽고 가치 안전성을 높았으므로 점차 많이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아마 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쌀도 오래가면 있지만 이 묵은 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먹을 수 없잖아요 몇 년마다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모가 되죠 지들이 파먹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배가 주로 이제 뭐냐면 더 합폐로서 많이 사용했다고 보면 되는데 배는 이제 이때는 면포가 없다 보니까 삼배를 썼다고 보시면 돼요 삼배 금속합폐는 996년 처음으로 철전을 주도하여 사용했고 이건 이제 건원중고라고 하죠 건원중고 그래서 이제 1102년에 해동통고를 주도하고 또 고역합폐에서 은으로서 은병을 이제 만들어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성종 때하고 숙종 때에 있다 그래서 예전에 건원중고가 나왔고요 이번 연도에 이제 숙종 때 합폐정책 관련돼서 나왔죠 네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조사에는 경제적으로 미숙하여 아직까지 유통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후생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걸 읽으면 유통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상품합폐경제가 발달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는 상품합폐경제나 유통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다만 개경같은 대도시 주변에만 그런 유통경제나 상품합폐경제가 발달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합폐같은 경우도 일반화되지 못하고요 그리고 주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도시같은 부근에서만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합폐제도 관련된 내용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약간 후생 관련된 내용에서 한번 찾아서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후생 몇 페이지에 펴보시냐면요 214페이지 펴보세요 214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정합폐제가 성종 때 실행되었다 고요 성종은 백성대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성촌원 경제통행으로는 학권재상을 원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성같은 위에는 그 당시 상품합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특히 성같은 위에는 동전을 많이 사용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성종 때뿐만 아니라 숙종 때도 성단을 합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성종 15년에 철전이 주요되었다 이 철전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권원중고죠 권원중고는 80%에서 90% 철전인데 10% 정도는 동전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동전으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했고 자 성종은 정지 정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법정합폐를 주저하여 유통시켰다 시장에 유통되기에는 충분한 철전은 여러 차례 거쳐 주저하였고 기회를 택해 축하회를 열었다 자 이는 백성들에게 법정합폐에 대한 믿음을 줄로는 상징적인 조치였다 또한 상평창에 법정합폐와 태어난 미국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태어난 철전 건원중부를 가지고 미국과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는 거죠 태어난 집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 철전이라는 자체가 좀 약간 잘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무 가치가 희소하지 않잖아 너무 개나 소나 다 있잖아요 시술성이 좀 약간 떨어져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법정합폐 유통시키고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재정을 보관하는 의도였다 합폐 반응은 주관적인 국가에 대해 막당한 이익을 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재정지출에 대한 합폐용태를 하면 기금손이나 쌀포 등의 그런 실제 가치를 지는 제한을 비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합폐 유통 그 당시 성경태 합폐 유통에 뭐냐면 이유죠 경제적인 어떤 이득 주관적인 국가에 막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거고 재정지출을 뭐냐면 합폐용태를 하면 기금손이나 쌀 포 등 실제 가치가 지닌 제한을 비축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철전을 본격으로 유통한 지 1년 만에 성경 16년 10월에 선종이 세상에 떠나면서 고려 초기 때 법정합폐의 정책은 동력을 잃고 위기를 맞이했다 자 성종을 잃은 목종은 초기에는 성종의 합폐 정책을 계승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했으며 아우려 축포도 사용을 금지했다 축포라는 것은 삼배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삼배 안감으로 쓰는 거죠 속옷으로 쓰는 삼배가 있어요 축포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삼배도 상등급이 있고 하등급이 있고 중등급이 있는데 하등급 정도가 축포야 이 축포를 주로 합폐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금지했다 오히려 이제 뭐냐면 축포를 금지시키고 철전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거는 상인층의 저항과 백성들의 불신을 불러왔다 국경이 불안전하고 자연재해가 잇따라지자 후사 문제로 조종이 분열된 상태에서 목종은 신화대 지지가 필요했다 목종 5년에 합폐 교서를 내서 전면적인 축포 사용 금지에 한 발 물렸었다 수요파는 가게나 음식점은 종종대로 합폐를 사용하겠고 그 밖에는 상품 권한에서 간행에 따라도 후퇴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래서 군영정부에서 이처럼 법정합폐를 계속 사용하여 합폐 정책을 이어갔다 그러나 목종 12년에 강조의 정병으로 목종이 폐의되면서 고려초기 때 법정합폐 정책이 막을 내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료 2번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사료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교하여 말하기를 근래의 시중 한옹경의 상소를 보니 살펴보니 말하기를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물력을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예법에 따라 항상 일관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선조에 이어 전패를 사용하고 축포 사용을 금지하여 수습을 놀랄게 하니 국가의 이익이 되지 못하고 부질없이 백성들의 원망을 일으키냅니다 이렇게 했죠 한옹경의 상소 내용이 한옹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육두품 출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 출신이냐면 폐서 출신이야 이거 이제 중국의 문화보다는 자신의 문화 토풍을 이제 뭐냐면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토풍에 의하면 하폐보다는 뭘 사용했죠 하폐를 사용하지 말고 축포를 사용하자 예전대로요 우리나라 고유한 풍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왕 목종이죠 이 목종은 초창기 때 성종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포 금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동정만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옹경이 비판한 거야 근데 이제 성종 때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철전을 만들고 유파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육두품 세력들이요 이 육두품 세력들은 송란을 모델로 해갖고 이걸 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송란은 동전이고 철전이라서 의미는 없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고 이들은 하풍이죠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던 세력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 볼 때는 이런 추포보다는 이런 철전 같은 뭐냐면 하필 쓰는 것이 중국 쪽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거고 한옹경은 그에 대해 비판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필 정책을 빌렸다고도 세력 간의 어떤 추진하는 세력들이 달랐다 그래서 철전을 주장했던 성중땡 육두품이고 중국의 문화를 강조한 하풍을 강조했고 이에 반해서 한옹경 같이 육두품 출신이 아닌 패서 출신자들은 토풍을 강조하면서 총전에 그대로 축포를 사용하자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고요 자 짐이 정성스럽게 충고하는 말을 알고 어찌 버려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한옹경이 말을 듣군요 곧 근본을 심쓰는 마음을 가지고 전폐를 사용하는 정책은 중단하고 한다 그러니까 전폐 유일하게 전폐를 사용하는 정책들 축포를 금지하고 그걸 폐지시키고 다만 전폐는 어디만 사용하는 차 술 식 미 저같은 정포들만 교육하는 데 정포들이 교육하는 데만 전과 같이 전폐를 사용하고 그 이후에 백성들 사사히 서로 교육하는 것을 토산물로 이민으로 사용하다 그러니까 싸리라든지 그 다음에 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라 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목종 때 뭐냐면 이런 육두품 세육이 세진하고 폐서 출신자들이 등장하면서 토풍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합해 정책 성종 때 합해 정책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숙종 때 숙종 때 합해 정책을 보겠습니다 숙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올해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좀 볼게요 법정 화폐제는 숙종이 다시 시행되었다 이게 위천의 권위가 중요한 계기로 했는데 위천은 그 당시 이제 송나라에 유학을 가고 있었어요 몰래 갔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거란 간의 관계 때문에 거란하고 사례관계를 맺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하고 외교관계가 끊어졌어 그래서 이제 몰래 간 거야 이 사람이 또 왕자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이제 공식적으로 가면 거란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천이 이제 송나라에서 배웠던 것이 불경뿐만 아니라 가져온 게 불경뿐만 아니라 송해 합폐정책을 또 가지고 왔어요 송나라 같은 경우 합폐정책은 상파합폐정책이 발달됐고 동전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위천은 합폐 유통에 따른 이점으로 뭘 제시되냐면 건기들이 유통과정에서 민으로 또 수탈을 하여 사적으로 불을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폐 사용을 통해서 조세를 합폐에 수납한 모서 좋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녹봉도 일부 합폐로 지급함으로써 녹봉을 의지했던 관료대 유통경제상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래서 이제 숙종 때 주전간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간을 설치하고 동전을 주전으로 유통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전 도감이라고 또 부르긴 하고요 숙종 때 사용한 동전에는 해동원보 해동토보 통보 해동중보 삼한통보 삼한중보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좀 연약해 볼게 뭐냐면 해동자가 다 들어가죠 해동이라는 것은 바다간너 동쪽이라는 거야 이건 중국의 입장에 볼 땐 그렇게 불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구라는 게 있죠 할구라고 하면 은병도 유통됐다 그래서 이제 할구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입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할구라고 하는데 자 하여튼 은병도 유통됐다 당시 왕권강화의 적극 5세를 숙종은 이 합해를 유통시켜서 늘어나는 재정수를 보충하고자 했으며 산업을 진행시키고 이를 기반한 상세를 징수하고자 했다 그래서 숙종이 이제 뭐냐면 합해를 유통시킨 의도가 있죠 참고에 숙종 때 일종의 왕권강화 그러니까 숙종 때 신법을 실시했거든요 여러 가지 개혁을 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숙종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숙종의 합해 유통정책은 뒤를 이어서 예정 때 신안의 반반 약화되었다 숙종 때 사용했던 합해는 그 당시 주로 이제 개경 같은 대도시 주변만 사용됐다고 그래요 왜냐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합해를 사용할 만큼 본효가 상품합해 경제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농업경제 형태이기 때문에 대도시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은하의 유통을 보겠습니다 철전과 동전은 크게 유통되지 못했지만 은하는 상당히 폭넓은 다양하게 유통됐다 왜 그러면 은하 자체는 이제 영어갈 쓰임새가 있죠 은 자체가 뭐냐면 또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은은 금속합해로 공인되기 전부터 실물합해의 역할 할 정도 가치가 있었으며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주중된 은병을 비롯한 은하는 충분히 신용도를 가지고 꾸준히 유통됐다 그래서 은만 가지고 있으면 어딘다 하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금과 은을 가지면 모두 다 유통이 되죠 그래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합해를 뭐라고 하냐면 침량합해라고 침량합해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은 침량합해인데 상대적으로 동원은 약간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금과 은은 가치가 상당히 높죠 그랬더니 금과 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 다 통해 이거는 지금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각종 매매나 뇌물 보시 물가포시 등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됐다 고려가 원나라 간섭계 안에 놓이면서 각종 공문의 명목으로 또는 원앙시민 신혼세력에 대한 선물비 고려왕조의 입원시 등을 이용할 비용으로 그 당시 은의 대량 원으로 유출되었다 입원시나 원나라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비용으로 은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은병으로는 소음벽 은전 등의 형태로 변환하면서 고려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됐고 세유로 표현된 침량은화도 합해를 꾸준히 유통되었다 침량은화라는 것은 은 안에 정확하게 몇 그램 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 합 가치를 이런 걸 침량은화로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1g 은화 2g 은화 지금 보면 금도 그런 식으로 팔잖아요 이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은화는 부불충을 중심으로 하는 상층에서 거래해서 상층이 거래해서 활발히 유통되었고 지방과 일반 민 사이에 또 일정 규모 사이에 거래해서 합해를 사용됐다 이건 은화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원 간섭기 때 보초가 유입됐어요 보초가 원의 보초는 원나라에 유인한 통화로 본격 발행되기 시작한 1260년이다 보초와 관련된 내용은 보초 교초라고 하죠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중국사 할 때 잘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사 강의 관련된 강의 참고를 해주시고요 원은 국내 경기를 통합하고 장악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국내 음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접해인 보초를 발행했다 처음에 발행한 보초는 중동초였다 중동초는 원의 통합 운영 정책의 성공의 거름에 따라서 널리 사용했고 남성 멸망의 계기도 보초의 발행력이 크게 증가하면서 왜냐하면 남성을 멸망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초를 찍어냈죠 중동초를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하락하니까 좀 더 중동초를 교환하기 위해서 지원초를 발행했죠 그래서 이후에도 발행력이 급증하면서 지원초마다 불안해지자 중동초와 지원초랑 함께 발행해 운영했다 이렇게 있고요 원간석기 때 원의 집회인 보초가 고려에 유입되어 사용됐다 보초는 원의 지배층이 고려의 지배층 화사구나 사원의 중창 불교 행사에서 귀신 그 다음 군사를 필요에 위한 대가 지불 등으로 개교 유입되었다 그리고 유입된 보초의 규모도 크지 않았다 원에서 보초만을 유인화 합격 통역시킨 것과 달리 고려에서는 원의 보초만을 강제 통역시키지 않았다 고려에서는 보초의 펀립성에도 불구하고 은이나 포가 더 보편적으로 쓰였다 그래서 이제 있고 고려에 유입된 보초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 이렇게 보초 같은 저폐 종이 집회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려도 중국에 영향을 받아서 고려 자체에서 종이 집회를 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하거든요 저하 그래서 이제 공양왕 사련에 최초의 집회인 저하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고려에서 저하를 발행한 데는 중국의 은구리 수요에 따른 고려의 은구리 유지 하나의 배경이 되었지만 농민층 사이의 교환이 발달되어 저하 가치의 합폐에 필요로 한 것도 하나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은구리에 비해서 좀 저부 가치 그러니까 좀 가치가 낮은 합폐도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저하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은 이 공양화 같은 경우는 거의 고려 말기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연스럽게 조선으로 넘어가요 근데 조선 때의 저하는 실제로 이제 발행을 많이 했는데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실제로 잠깐 사용했다가 쓰지 않게 되죠 어 그러다가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마지막에 볼게요 자 동전이나 철전 은병 저하는 국가의 법정 합폐였으나 저하를 제외한 나머지 특히 은병은 국가였으므로 지배층 사이의 교육에서나 주요 결제 사용의 수단이 될 수 있을 뿐 농민층 상호간에 사용될 수 없었다 대신 농민층에서는 쌀이나 포가 일반적인 등감으로써 합폐기는 수행했고요 이게 조선정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죠 특히 포의 사용이 활발화되어 옷감을 쓸 수 없는 성기포 합폐로 사용하는 이 빈번의 딸 성기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안감이나 그 속옷 같은 데에 약간 사용할 수 있는 좀 지 떨어진 추포를 얘기해 추포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합폐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내용 미래인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인 교과서 보면 잠깐만 적어놨는데 잠깐만요 미래인 교과서가 아니라 비상 교과서야 비상 교과서 자 여기 보면 생각을 키우는 자료에서 합폐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합폐 사용을 가지고 이제 논쟁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의천 같은 사람은 이제 돈을 민간에 퍼뜨리며 골고루 돌아다니며 영혼이 막힘이 없이 쓴다 근데 임춘은 이제 그 돈은 인간 사이의 탐험과 이기심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인해서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부르기 뿐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한번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정부는 합폐 사용을 적극 장려했다 그 결과 건원중보 산만통보 등 많은 동전들이 주저됐다 엄밀히 말해 건원중보는 동전보다는 철전이 많죠 예 건원중보도 동전이 있어요 예 철전으로 돼있지만 거의 90%는 이제 뭐냐면 철전이고요 약간 10%는 동전으로 반응했다고 해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런 화폐는 널리 이용되지 못했고 일상적인 거리에서는 배와 곡식이 주된 교환수단에 쓰여졌다 합폐의 사용에 대해서 참선과 반대 입장이 팽배했다 위처는 합폐정책을 통해서 경제발전과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무신집권기 임춘은 약간 뒤에 이제 삶이죠 임춘은 합폐경제의 발전은 일부 건설가와 부자들의 재산 축적에 기여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합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이제 거기 뒤에 시민한국사에 보면 숙종 때 합폐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좀 뒤에 숙종할 때 한번 그때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6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기족사의 문화 조선 전기 때의 문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